그 다음에 우리가 10분 정도 쉬기 전에 여기까지만 한 번 더 갈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1차 맥초고 그 다음에 우정현 선생님이 이어서 진행을 해주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컴퓨테이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막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링컨랩에서 최초로 만든 터치패드라는 그 터치패드라는 저 캐드에요. 1963년도 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런 툴들을 가지고서 임플레멘테이션을 하고 이랬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 인터랙션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뭐냐. 뭘 거예요? 뭘까? 게임? 와우 이런 거? 저는 스타크래프트 밖에 몰라요. 스타크래프트만 해도 메뉴가 20개 정도 있죠. 종종마다 컴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 봤자 뭐 100개 이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밑에 3ds max라든지 이런 거 봐보세요. 명령어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장난 없죠. 뭐 하나 클릭하면 개밑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얘 클릭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엄청나게 많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인터약션이 존재해요. CAD에서는. 제가 말하는 CAD는 AutoCAD 말고 컴퓨터에디드 디자인. 그 CAD라는 관점에서 봤을텐데.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컴퓨테이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 띵킹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인터페이스예요. 이 윈트. 설피스 레벨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액션을 딱 줬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오죠? 화면에 피드백이 나와요. 이게 뭐 시각화 됐던 지형이 변하던 불이 들어오던 어쨌든 피드백이 우리에게 와요. 액션을 주면 피드백이 와요. 액션을 주면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드라스포퍼 쓸 때 라이노 API 쓸 때 뭔가 액션을 해. 그러면 결국 같이 튀어나오죠. 리턴 밸류가. 이거는 이제 사용자는 거기만 보는 거예요. 일단 사용자예요. 근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 함수예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퉁쳐서 이야기하냐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타겟이니까 항상 인풋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각화 시켜준다. 왜냐하면 시각화를 안 시키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모니터가 없는 컴퓨터 상상해 보셨나요? 모니터가 없어. 없고 불만 들어와서 키보드 쳤는데 뭐가 어딨는지 몰라. 그렇잖아. 이정도 중요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일단은 보죠. 그렇다고 친다면 과연 어떤 레벨 오브 지식의 깊이가 필요로 할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미지 때문에 좀 흠키니까 제가 애를 좀 뜯어낼게요. 옮기니까 같이 옮겨지더라고요. 사진. 보시면은 이게 밑바닥부터 할게요. 맨 밑바닥. 맨 밑바닥에는요. OS가 있겠죠. OS. OS. 오퍼라이딩 시스템이 있겠죠. 윈도우라든지 맥. 혹은 우분투. 리눅스 이런게 있겠죠.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픈젤 혹은 웹을 쓰면 웹젤. 윈도우를 쓰면 다이렉트 엑스. 혹은 html 캔버스. 이런 식의 완전 로우 레벨 ATI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그라픽스 카드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굉장히 로우 레벨인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그라픽스 버프를 어장할거냐. 쉐이더는 어떻게 쓸거냐. 여러분들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를거에요. 되게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이거 누가 하는거냐. 하드코어 엔지니어들이 해요. 이런 작업들을.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것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API를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면 그게 누가 오냐면은 이제 애널리티컬 지오메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덱터는 어떻고 포인트는 어떻고 라인 인터섹션을 어떻게 구하고 여기서 뭐 지오메티리, 서피스는 어떻게 럽스는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밑에 그 단 위에서 백엔드, 프론트 엔드, 엔드라는 단을 이야기해요. 각각의 단. 이 단 위에서 그 단에서 만들어 놓은 열어놓은 그 환경들을 갖고 한 뒤 것들은 어셈블디스 어셈블를 해요. 이건 뭐냐면 거기서 코디넷 시스템, R1, R은 리얼의 약자에요. 이게 백화상 코디넷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혹은 벡터, 지오메트리,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도 알고 컴퓨테이션도 알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디벨로퍼 사이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결국에는 API를 만들어요. set of API. 과연 마이아의 매일 스크립트. 아니면 파이썬의 루비. 아니야, 그 잘못 얘기했다. 시네마4D의 루비. 시네마4D의 파이썬, 스케치업의 루비. 혹은 CDS의 맥스 스크립트. 또 뭐 있어요? 라이노의 파이썬. 시샤. 이런 것들을 여기 윗단에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은 여기 윗단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API를 갖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더 뭐에 집중하냐? 디자인을 만들어있는 포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API를 받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면 지원이 된다. 그렇다고 친다면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봐보죠. 밑단에는 보시다시피 흔히 사실 여러분들 프로세싱도 오픈제일 와퍼예요. 오픈제일 2.0 와퍼일 거예요. 아마. 요즘은 버전업 하면서 4.0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한창 썼을 때 2.0 와퍼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API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API들을 어떻게 cook을 하느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런 리소스가 있으면 리소스를 쿠킹하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네트워크에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바로 네트워크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네트워크가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걸 먼저 만들어놔요. 워킹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바로 윗단에서 얘네들 살짝살짝 조종하는 애들을 만들어요. 그 레이어에서 그 다음에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 때 걔네들을 조종하러 그 밑에 달을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윗단에서는 API 가지고 유저 인터액션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서 Get Circle, Length, Area 이런 것들을 그냥 치면 인턴값이 나오잖아요. 되게 설계라든지 도시 쪽 컴퓨테이션 비션 하신다는 분들은 되게 이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밑단까지 내려가는 게 더 좋죠. 왜냐면 뒷단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지 알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capability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블럼들이 되게 꼬이고 꼬여 있어요. 토폴로지가 그래서 이것들을 하이라키를 잡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있죠. Dumb하게 할 거냐 Relationship 어떻게 할 거냐 Centrally 시키거나 Decentrally 시키거나 이런 컨셉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 이것을 좀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일단은 흔히들 우리가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흔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MVC 패턴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MVC 패턴은 Model View Controller Control라는 저건데 흔한 저거에요. 물론 더 복잡하게 많이 변형을 하죠. 근데 개념은 이래요. View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UI만 있어. 화면에 내가 이걸 클릭할까 이걸 클릭할까 그것만 있어. 사실 우린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Grasoper에서 다 해결해주고 다른 데서 다 해결해주니까 사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컨트롤러만 따로 만들어요. 사실은. 작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뭔지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컴퓨테이션을 한다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재생산성을 높이는 거에요. 여러분의 재생산성이 없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필요가 없을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건축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번 간에서 공급이에요. 매번 세 프로젝트 조작 매번 프랑스 스크렛치 뭐 방망이 깎는 거인도 아니고 매번 했던 거 똑같이 반복 반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당 일하면 얼만데 그 시간을 반복적인 거 일하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포커스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쪽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할 때 되게 시스테메릭하게 디자인 했었어야 했는데 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는 물론 학교 수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아까 만든 것처럼 레벨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밑단 진단단까지는 괜찮고 윗단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살짝살짝 바꿔주는 거에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10개 들어와도 한 명의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와 프로젝트 10개를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담인데 스티브 작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의 베스트한 택시운전기사가 약간 좀 일반적인 덤함 혹은 일반적인 택시운전기사 몇 명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뭐 좀 이렇게 친절성 속도 안정성 빠르게 도착함 다 계산해봤자 한 두 명 이상 대처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실력 있는 요리사야. 요리사는 일반 요리사는 한 열 명이 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실력 있는 변호사야. 그러면은 진짜 실력 없는 30명 뭐 30명 예를 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한 두 명이 할 수 있는 capability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진짜 100명 1000명의 일반적인 엔지니어를 리프레스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듈라이즈 시스템을 하고 이걸 얼만큼 스마트하게 적용할 거냐 디자인 프로그램이 이게 바로 Beauty of Computation 디자인인 것 같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컨트롤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다 나누는 거예요. 문제별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다이어로그램을 설명해 왔는데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액션을 딱 줬을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트위를 할 거라 했을 때 저는 그것들 명령을 받아서 코맨드로 넘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애나에시스 하고 있는 건 뭐지? 액티브 된 건 뭐지라고 그거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셋에 던져요. 그러면 이 프로셋은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매니플레이션 해야겠다 라인이 매니플레이션 해야겠다 어떤 계산한 다음에 이 결과 값을 에어리에 적용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그런 인스턱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또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현업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도 키칭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랄까요 그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관심이 있을 때 어떤 맵이 있는 거야. 일단 동쪽으로 가야되네 서쪽으로 가야되네 그런 센스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엔지니어랑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달라가실 수 편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고분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은 네 네 이거 아니더라도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관심 있는 부분 그냥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가업하다가 관심 있는 부분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이런 거 한번 뭐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남주 선생님이 어쨌든 거기 스페셜리스트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뭐 이런 거 약간 뭐 컨셉츄얼리 아니면 되게 블리프하게 설명 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이렇게 좀 한계 두 컴퓨테이션 컴퓨테이션이나 뭐 이렇게 제작하는 거 진짜 실제로 만드는 거 정말 삐저블하게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지금 다들 학생이니까 졸업하고 2부에 관한 질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건축학과 학생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거죠.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반에 걸쳐 다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같은 거 여러분들 쓰시죠. 제가 저는 엠아크 했을 때 씜이 데이터드리븐 디자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사이트든 건물이든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과 릴레이션십을 줘야 되고 데이터부터 리니어하게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다운받죠. 다운받을 때도 파이썬을 가지고 스크롤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위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인스타그램 데이터라든지 쫙 엑스포링 할 때도 파이썬을 쓸 수 있고 csv 파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와가지고 프로세스하고 예를 들면 스택트 스티커를 준다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로 뭔가 출력을 하고 싶을 때도 저는 파이썬으로 다 하거든요. 저는 엑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으로 다 코딩을 짜고 근데 파이썬이 너무 제가 저는 솔직히 파이썬을 잘 안 써요.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용량 프로젝트를 작업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타입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짧게 짧게 들어갈 거는 라켓 프로젝트 타이핑을 정말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sv 같은 거 프로세스 할 때도 다 파이썬으로 쓰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야라든지 3d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특히 거의 라이너 쓰실 거예요. 스케치업 스케치업은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라이너 같은 경우도 파이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익스토전 하나만 하더라도 그라소서 컴포넌트 쓸 수가 있긴 있지만 이걸 저는 코딩으로 다 짜놨거든요. 왜냐하면 혹은 기존에 짜 놓은 것들 가져와요. 제가 학생도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액셋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오메트리 탭 데이터 탭 해서 내가 코드 짜 놓은 것들을 카피해서 다 넣어야 넣어놓는 거야. 그때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을 줄 몰라가지고 넣어놓고 있다가 이런 프로젝트 또는 패브리케이션 팀 프로젝트 아니면 무슨 도시 관련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는 일부로 다 내가 관심사에 맞춰서 일반 도시 세미나인데도 저는 데이터에 관련된 세미나 쪽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막 했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제가 이건 그냥 여담인데 제가 학교 미국에서 동부에서 졸업했을 때 이제 성적을 굉장히 우수하게 받은 클라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전략을 어떻게 펼쳤냐면 물론 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이제 리드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쌓았던 그 라이브러리들 과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다 갖고 와서 일을 벌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별 이상한 직구를 다 해서 갖고 왔죠.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능력을 계속 키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거 100개 파일이 있으면 물론 만들어놔도 혹은 이미지 프로세싱도 파이썬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 프로세싱도 단순하게 딥러닝을 하거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걸 넘어가지고 색채를 바꾼다던가 뭔가 이렇게 할 때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워크샵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도비 분들이 가령 포토샵 일러스트레이러 또 뭐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다 코딩이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코딩으로 하거든요. 애프터 이펙트 하트럭도 사진 다 찍어서 영상화도 비슷한 분명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접목할 수 있는 분야만 넓으면 이게 다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 계속 올라가겠죠. 러닝 커브가 이렇게 스폰셔널하게 올라가요. 특정 단계 딱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로운 우주에서 유용하듯이 원하는 부분대로 할 수가 있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투자해라. 또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그걸 접목하면 내가 확실히 스페셜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제가 미국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어쨌든 엔지니어 쪽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건축 쪽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뭐냐면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뉴욕에서 컴퓨테이션 관련된 직업군 몇 개 인터뷰 보고 했을 때 아 이상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이상은 안 돼요. 왜냐면 왜냐면 건축사 라이센스 받고 있는 분들도 그거보다 조금 위에 받으니까 컴퓨테이션 한다고 해서 그만큼 못 받잖아요. 그리고 건축회사가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돈을 그만큼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건축이라는 건 건축에서 들어가는 그런 썻 프로세스를 건축 회사에서만 쓰는 거는 되게 레가시한 생각이에요. 아주 트위시한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구글, 페이스북, 사이드웍스 웹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창실하고 빔 쪽 하시는 굉장히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서 막 리포터가 연락 오기도 하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바라보는 건축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들어도 되게 많아요. VR 같은 것도 건축의 연장선이거든요. 인터액션 누가 디자인하는 건데 그거 뭐 휴먼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이 할 거예요. 건축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퍼투니티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로 가시면 진짜 연봉이 한 4배 이상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더 내가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한국 마켓은 아직까지는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서 지금 비교했을 때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대한민국 입국은 50대, 60대 그 큰 아저씨 국민분들도 생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왕성하게 일할 때는요. 저 더 다른 패러다임이 올 거라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100년 전 사람들이 커즈와일인가? 기억도 안 나네. 구글 AI 관련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이건 억울성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거를 예측을 하니까. 다른 예를 보면 100년 전 사람들이 100년 전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림이 있어요. 1900년대 사람들이 2000년대에 이럴 거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기차 레일에 건물이 5층, 6층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획기적인 거야. 왜냐면 그때 막 기차가 나와서 레일이 나오고 와 거기 집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좋겠다. 그 사람의 인튜이셔 그때의 경험으로 100년 뒤에 생각해서 그냥 그걸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식이 이게 리니하게 안 올라가고 흡분채널하게 올라가고 이 때를 가지고 이 때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없을 경우에 장단하는데 10년 뒤에 우리가 이 비디오를 보면 아 우리 저도 마찬가지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라. 그리고 안 되면 되게 만들어라. 세상 패러다임. 그게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그 되면 마켓으로 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뽑아가니까 요즘은 한국에서도 해외로 술을 많이 하고 직장 취직으로 가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게 실력이다. 확실하게 그게 생각에 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포커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그 도메인 날리지로 어쨌든 지금 공부하시는 거 또 열심히 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워크샵 통해서 또 진짜 뭐 저희 유닛2도 그렇고 원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 다 렉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를 확장하시고 저희가 또 이런 건축 공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이제 스페셜한 또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고 거기에 진짜 이남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눈을 떠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진짜 또 10년 뒤에 또 어떤 모습으로 진짜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제 내 커리어가 이렇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실 조금씩 결국 이동해서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도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눈을 내가 시야를 이제 한번 열어본다 라는 데 많이 이렇게 좀 두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서 또 뭔가 유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리마인더가 될 수 있고 여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비디오 찾아서 같이 계속 보시고 또 이제 그런 관련돼서 본인이랑 본인이 또 갖고 있는 되게 스페시피한 인테레스틱한 분야가 있으면 또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 따로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돈 결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되게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파이썬을 공부할 때도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 도메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다들 뭐 어디다 어플라이 할 건데 여러분들 어쨌든 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축 그다음에 어떤 컴퓨팅 이걸 가지고서 어디다 어플라이 할 건지 같이 고민해야지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정말 제가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컴퓨테이셔널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접하게 되고 계속 그 이후에도 건축 설계 건축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접점들이 생기고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자체가 사실 거의 인류 역사 인류 역사 보는 것처럼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안에 있는 철학이나 방법론 같은 게 굉장히 공부할 거리들이 많고 그 안에 굉장히 생산적인 담론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계속 기술이 점점 더 빨리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엔 좀 이런 컴퓨테이셔널 하는 이 랭귀지 자체를 그래도 자기가 말은 못해도 좀 보고 맥락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 스트럭처를 알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 하나 공유해 드리면 제 오랜 그 파트너 코워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NIH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컴퓨테이션 몰라요. 제가 코딩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바빠서 공부를 못하세요. 근데 저랑 대화를 하면 막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냥 컴퓨테이션을 떨어서 그냥 사고 자체를 되게 되게 디스크립하고 되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컴퓨테이셔널리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보면 저는 컴퓨테이션이 디자인이 새롭냐 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했던 것들인데 그냥 인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컴퓨팅의 파워를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을 쓰는 것 뿐이지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딩도 코딩이지만 이런 사고 훈련과 어떤 대화 방법들 아이디어 디벨럽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컴퓨테이션을 넘어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컴퓨테이션을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게 안 되면 코딩을 못하고 그리고 그리고 약간 코딩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 남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특히 남준 선생님은 지금 엄청난 라이브러리와 경험까지 라이브러리를 넘어서 경험까지 다 있으시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관심 분야부터 그냥 조금씩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또 남준 선생님이 지금 도움을 정말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나는 데이터 다루는 부분에 조금 관계가 더 있어.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 나는 이거를 좀 형태적인 걸 조금 투입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 이게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후에 프로젝트 데이터 해나갈 때 그러니까 그런 조금 자기만의 라이브러리를 그냥 하나 두 개씩이라도 연습해보는 그냥 그런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라이브러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하나 이제 이제 정말 꼬리를 꼬리를 무르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없으면은 최상선생님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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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분 쉬시고 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